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온 장엔젤, 돌아온 엔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부사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 많이 기다렸나요?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탔죠. 별초 하시더라고요. 바깥에 다녀서 탔는데, 날씨가 되게 더웠어요. 더웠고, 차 안에 있는데도 차도 이렇게 오래 타면 타나 봐요. 그래서 운전을 좀 많이 해서 좀 피곤한데 하여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을 많이 찾으셨어요. 저를 왜 찾았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박상준 이사가 잘했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준비를 워낙 오래 해서 아마 잘했을 겁니다. 아마 뼈를 갈고, 칼을 갈고 나오셨습니다. 일단 뭐 필요하면 그런 분들 계속 모셔가지고 좀 더 다채롭게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갔다 왔더니 뭐 시장이 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가지고. 아참,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조금 그런 안정된 삶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삶이들. 그렇죠. 보통 이제 밤에 몇 시 주무세요? 보통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시, 11시, 12시? 보통 11시 정도 주무시죠. 주무시고, 7시 정도 일어나시는 게 있고. 그렇죠. 6시, 7시. 그게 정성적인 삶이고 정말 좋은 삶이들.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어차피 수변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삶은 상당히 좀 핍박한 거고. 제가 잠깐 3일 동안 그렇게 지내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3일 동안 또 역으로. 했죠. 제가 부산장님 삶을 살았는데.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힘들었죠. 하루에 고생했어요. 하루에 40분이 됐어. 고생했어. 하루에 40분은. 그게 쉽지 않은 거고. 사실 각자 분야가 있는데. 조금 많이 준비해서 깊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는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짧게, 빠르게 준비해서 짧게 깔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 차이점 알고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이 100곳까지 늘었습니다. 되게 고생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은 거를 3일 동안 수행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부산장님 몇 달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하면서 정말 이거는 미쳤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작지만 좋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어제인가요. 넷플리스 시작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이게 진짠가? 20만큼 감소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놀았던 게 넷플리스 시작이었으니까.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넷플리스부터 테슬라부터 또 금리부터 ARKK까지 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넷플리스인데 넷플리스 두 분 혹시 이 정도 안 좋게 예상했습니까? 두 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못했죠? 진짜 안타까워졌는데. 보기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금과 5차 세미나가 이어지는데. 제가 홍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습니다. 매일 생각에도 박팀장님이 짧게 했습니까? 토목의 멘트. 이게 이제 내일 많이 몰리잖아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오늘 조금 미리 하시고. 제가 진짜 딱 한 20초만 광고 말씀드리면. 뭡니까? 유의사항. 유의사항. 꼭 세미나가 시작한 후에 연락을 오셔가지고 이제 세미나가 다 시작됐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지금 해도 되냐. 그런 문의가 너무 많은데. 지각생. 그런데 그런 분이 한 50명에서 100명이 갑자기 몰리시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세미나 신청 꼭 세미나 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8시 15분 이후로 못 받으신 분들은 저 US 스타 카카오톡 아이디. 오른쪽에 저렇게 뜹니다. 저렇게. 저렇게 뜨기 때문에 저거 확인하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카톡을 좀 주시면 되는데. 사실 번호가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약을 했는데 난 못 받았다. 이럴 수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번호가 좀 다른 번호로 갔다든지. 그럴 때는 무조건 저기 카카오톡으로 못 받았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링크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미나에 대한 어떤 그 인기도는 우리 최파호가 좀 달려있으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 무겁죠. 만약에 안 되면 최파호한테 조금 책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택회사가 또 보니까 툴을 또 준대요. 툴을. 네. 뭐죠. 종목을 검색할 수 툴이니까 그것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 명한테 보여주고 싶은 매주 배달 받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물어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 뮤즈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하단에서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쨌거나 이번에 좀 흥행해야 되는데 이미 흥행에 대한 기대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번 역전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첫 번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에 본 건데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현재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을 보여주는 딱 그림인데 넷플리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훌루, HBO, 맥스, 프라임 비디오까지 이런 여러 가지 스트리밍 업체가 몰려가서 경쟁이 치열해진다. 실제 넷플리스가 빠진 것은 하나밖에 없죠. 이유가.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딱 보신 것처럼 요금을 보시게 되면 9.99부터 19.99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7.99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금액을 보시면서 이게 비쌉니까? 쌉니까? 7.99도 있고 4.99 여러 가지가 있는데 9.99, 프라임 비디오는 14.99.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프라임에 가입하면 물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입 안 하면 15억 달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비용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비쌉니까? 쌉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넷플리스 하나에다가 디즈니 플러스 하나에다가 애플TV까지 겹쳐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하나를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겹쳐서 두 개, 세 개를 보실 분들이 있으실까? 그런데 어차피카나 이렇게 수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겹쳐보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겹쳐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리스에 대한 차이점이 크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를 일단 하나만 보고 있는데 어차피카나 지금의 모습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겹쳐보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굳이 겹쳐본다고 그러면 애플TV 정도 금액이 싸니까 이거 외에는 사실 비용이 기싸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림에 보시면 현재 아침에 왔습니다. 서베이를 해봤더니 지금 약 61%가 비싸다 요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싸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적정한 요금이 얼마냐면 7.46달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내시는 분들은 이 이상 내면 비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다 이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비싸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럼 비싸다고 그러면 일단 뭐 하나 끊겠죠. 아니면 두 개 부르면 하나 끊거나 아니면 아이디 공유하신 분들도 이번에 만약 넷플리스가 아이디 공유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 한번 고민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공유할지 끊을지 새로 볼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튜브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너무 경쟁이 친하다 보니까 굳이 넷플리스를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피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겁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넷플리스 23%. 그다음에 19%가 프라임 비디오고요. HBO 맥스가 14% 3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이게 보시면요. 저게 디즈니 플러스보다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높죠. 디즈니 플러스도 높은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시게 되면 상당히 딱딱 붙어있어요. 가볍 꽉 차갖고. 쉽게 얘기하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압도적으로 넷플리스 1등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넷플리스 고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다른 비디오를 보기 때문에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쟁이 치러지는 것은 이 그림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HBO 맥스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HBO 맥스가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는 이제 컨텐츠 이름이고. 뭔지 아십니까? 이 회사. 회사요? 네. WBD. 워너브라스 디스크. 이름이 뭐였죠? 워너브라스 디스크버리. 그겁니다. 그게 지금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어쨌거나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겠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딱 이게 글입니다. 그겁니다. 지금 현재 10년 동안에 넷플리스가 2억 명을 모았고요. 구독자를. 그다음에 2, 3년 만에 디즈니 플러스가 2억 명을 모았습니다. 2년 만에 워너브라스 디스크버리가 1억 명을 모은 거예요. 빨리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넷플리스가 볼 거 없다, 재미없다 하는 동안에 상당히 경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넷플리스가 길을 딱 깎고 그 길에 다른 기업들이 좀 빨리 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1등이었어요. 미국 콘텐츠 유튜브로는. 지금 보십시오. 다른 게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거의 바다가 꼴등입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들어와서. 제가 들어와서. 왜 그러세요? 갑자기 마음이. 그게 아닌데. 진짜 뭉클했는데. 왜 혹시 그런지 이해하십니까?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미주미에 나와서 제가 뭐 보여주잖아요. 어떤 사이트 소개하거나 그러면. 그 사이트를 뒤에 나오신 분들은 더 정밀하게 소개하죠. 이미 나온 공개가 된 정보니까. 더 정밀하게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더하기 더 많은 걸 추가시켜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분들은 세련되게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다음에 세련되게 영상으로 밀어붙이면 제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시잖아요. 저희나 우리 이해하는 고수가 워낙 약간 올드하고 뭔가 좀 뒤떨어져 있잖아요. 지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뭐냐면. 넷프리스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들어오는 신세인 기업이 훨씬 빨리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넷프리스가 여러분들 볼 게 없다는 거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볼 게 없다는 거 외에도 향후 뒤에 들어온 그런 후발 주자가 더 좋은 걸로 경쟁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현재 모습이라는 걸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넷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조만간에 거의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워너블러스 디스커버리하고 붙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스트리밍 차트를 같이 볼 건데 간단하게 이 화살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감소합니다. 감소하고요. 프라임 비디오 증가하고 있습니다. HVMX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TV 플러스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파라마트 플러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 여타 다른 경쟁업체들은 시간이 지나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누구한테 손해가 가겠습니까?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구독자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분기에 200만이 빠진다는 것도 그건 너무나 확실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끝났죠. 저렇게 딱 보니까 정말 넷플릭스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옹호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 표로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어쨌거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HVMX라든지 프라임 비디오 저는 솔직히 영상 볼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이건 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넷플릭스가 점점 시장 점위를 잃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증가의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올해 1월 달에 그때도 한번 구독자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때 500, 600달러 갔던 게 갑자기 300달러까지 아니 300달러 후반까지 내렸습니다. 목표 증가를. 다시 한번 이중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지금 1년 만에 거의 목표 증가가 600달러 중반에서 300달러 중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진 모습이고 빅테크 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거의 넷플릭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증가가 추이를 봐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목표 증가가 추이가 오늘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23개의 아이비가 전부 내렸습니다. 전부 내렸고요. 내린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토막 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져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멀리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제 지인이 보호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빠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는데요. 넷플릭스 가서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거 아니면 저는 딱 중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간이. 아주 재미없는 거. 재미있는 거.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박상준 이사가 표방하고 있는 TV처럼 되려고 하는 건 저는 충분히 거기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맛있는 역들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넷플릭스로 보거든요. TV를 안 보고 보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안 하고 TV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저희가 돈을 내고 볼 필요가 있을까?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풍성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으면 좋은데 약간 부족하다는 건 다시 한 번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 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빌 에크만. 빌 에크만이 올해 1월 달에 310만 주를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1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를 매수했죠. 여러분들 이거 이때 아마 많은 분들이 한번 사보자. 빌 에크만이 어떤 분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다 털었습니다. 털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4억 달러를 넘게 손해봤으니까 한 5천억 정도 손해를 번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빌 에크만 따라서 매수했다면 이분 때 매수했다면 지난번에 알리바바도 찰리 뭔가 매수했잖아요. 그거 보시면 매수한 분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매수했는데 매수한 분들이 먼저 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빌 에크만이 샀을 때 이럴 때 매수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이분 팔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던지는 거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다 팔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파시겠습니까? 물론 어차피 오늘 결과를 보시고 오늘 파셔야 되는데 오늘 매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꾹 참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사실 거의 강제존버 아닌가요? 강제존버 하루에 36%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 대응할 수 없죠. 대응할 수 없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빌 에크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손실폭이 큰데? 5천억. 다 팔았어? 5천억 날리면서 다 팔았어? 5천억. 5천억 원이죠. 5천억 원.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으로 팔았다는 거죠. 손실을 보고 그런데 이 빌 에크만이 갖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총 전체에서 얼마나 손실을 봤을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냐면 4%입니다. 4% 4%? 4%면요. 하루 이틀 정도 급등해버리면 다 커버 가능한 수익률이거든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딱 종목 하나만 보시겠지만 이 빌 에크만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들 보게 되면 넷플릭스는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 있으면 좋죠.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그게 있어도 없어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털어버리려고 그러면 풍성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뭐 하나 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많은 우리 국내에 있는 서학개미분들은 뭔가 이분이 매수했다고 그러면 많이 삽니다. 한꺼번에. 그다음에 소수 몇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보통 성향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아마 체포관님이 좀 검증해주면 좋은데 맞습니까? 제 말이? 뭐 사실 보유 비중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내 계좌의 메인 종목이다. 그럼 사실 비중 줄여야죠. 왜냐하면 통제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대체로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서학개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소수 몇 종목에 많이 투자하시는 게 보통 성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게 만약에 5억 들어갔다. 1억이 만약에 내플 수 있다 그러면 1억에서 한 5천만 원 날아간 거잖아요. 네. 못 파시죠 보통. 그렇죠. 손이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20개까지 충분히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엄청 작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올라간 것도 있다 보면 딱 치게 되면 아마 전체 순위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비레크만을 따라서 매수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달라지고 있는데 적어도 딱 이 종목에 집중하신 분들은 따라서 못 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매도 가능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걸 보면서 충분히 매도해야 됩니다. 이 주식은. 왜냐 그러면 23개 전 아이비가 모두 목표적을 내렸고요. 유례 없이 볼 수 없었던 반토막을 낸 게 되게 많았어요. 반을 내린 거죠.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몇 명, 몇만 명입니까? 200만 감소입니다.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위가 갑자기 지금부터 올라간다? 다른 것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주식은 원래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주식을 보유했다고 그러면 파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안 판다고 그러면 못 판다라는. 못 판다 하신 분들은 앞으로 지금부터 나오는 이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2021년 2월이 3일 날 나왔던 건데요. 댄 아이부스라고 하는 웨드부시에.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 2월 달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난 10년, 12년 동안 잡수와 팀쿡이죠. 쿡의 가장 큰 전략적 실수는 뭐냐면 몇 년 전에 애플을 인수하지 않은 것이다. 뭐가? 애플이. 라고 얘기했어요. 애플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얼마나 빠졌냐면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시가총에 3천억 달러, 1천억 달러까지 쭉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도 주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 반 토막 났기 때문에 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댄 아이부스 생각이 많다고 그러면 애플이 훨씬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이 부분 말 들으면 약간 좀 뭔가 위심쩍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J.P. 원치에서 얘기한 겁니다. 2019년도 얘기한 건데 똑같이 2019년 2월입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애플이 넷플레스를 매수해야 된다. 지금 비용이 그때 매수할 당시 시가총액이 1,890억 달러입니다. 지금 1,000억 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현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애플이 여전히 넷플레스에 관심이 커진다 그러면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한 번씩 한 번 딱 건들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좀 남아있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플은요. 애플은 애플 생태계를 또 꾸리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 그 뭐죠? 넷플레스에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오래전부터. 컸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쇄 보장 타진했던 것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 그다음에 작년도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넷플레스에 대한 애플이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모습을 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1,890억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1,000억 달러는 굉장히 싸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500억 달러거든요. 충분히 매수하고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씩 물론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큰 계열 매수한다는 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만약에 다시 한 번 고민해본다 그러면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와주면서 넷플레스에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고유하신 분들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그런데 애플 TV가 그런데 지금 또 나와 있는 상태여서. 정말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정의는 낮지만. 낮고 뭔가 되게 부족해요 콘텐츠가. 물론 팥친구가 뜨고 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가장 좋은 게 넷플레스다. 얼마 전에 나왔던 디즈니까지 한 번 인수권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아닌 것 같고 넷플레스가 맞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쪽으로 기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실 것 같은 분들은 이것도 한번 잘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다시 여쭤본다고 하면 저는 역시 넷플레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이는 게 맞는데 끝까지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2019년 2월 당시에 시가총액이 천사에 80억 달라고요. 부채가 70억 달라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거의 지금 훨씬 빠진 상황이니까 훨씬 애플이 많이 매수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금리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넷플레스가 실적 엉망 나왔고 물론 테슬라는 좋았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빅데크에 관심이 크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금리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이걸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그림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시면 이게 4월 13일자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해도요. 50pp 더하기 50pp가 66.7%로 1등이었습니다. 가장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0.5 더하기 0.75는 약간 소수기였는데요. 이게 4월 13일 그림이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바뀌었는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50 더하기 50 저리가 하나죠. 50 더하기 75가 54.5%로 거의 압도적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75을 피한다고 했으면요. 만약에 올 1월 달에 제가 만약에 0.7 올릴 겁니다. 맞았을 겁니다. 맞았겠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 0.7 어떻게 올리냐. 그리고 엊그저께 한번 얘기했지만 제임스 블라 총재가 0.7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과시화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0.5 그 다음에 0.5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금리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높아졌고 충분히 이렇게 상태의 상황에서는 빅테크는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실적만 잘 나와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넷플리스처럼 다음 주에도 어려워지면 시장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좋아진 걸 여러분들 왜 얘기 안 하느냐. 다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테슬라에 대해 실적이 못 나올 것 같다. 차량이 인도가 안 됐을 것 같다. 아마 예상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다 아시는 내용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 마이크로스푼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약간 좀 두려워지고 있죠. 어제 메타가 엄청난 게 떨어졌습니다. 7% 높이더라고요. 메타가 실적 앞두고 빠진 건 목표 주가를 크게 내렸기 때문에 내분인데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려워지고 있죠. 광고 수익도 좀 광고 수익 당해 쭉 했죠. 개인정보가 수집이 안 되면 광고 수익 당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팅창에 저 메타 어떡하냐 이런 부분이 좀 한두 분 계셨습니다. 메타 어떡하냐고요? 저는 들고 갑니다. 아니 188달러를 그런데 일단은 메타 플랫폼스나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이미 인지하신 거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조금 반응된 게 아닌가 주가에 미리 그래서 저는 크게 많이 빠질 걸로 안 보이니까요 이거보다 더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건 암지상만 좋은데 문제는 얼마나 올라갈지가 문제인데 빨리 크게 회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소파이는 지금 마이너스 60%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소파이는 그건 편해지는 게 아니라 포기했다고 표현해 주세요. 포기하신 거죠. 포기야. 마음이 편하고요. 메타가 제가 플러스 한 21%까지 갔어요. 21%가 와 이거 됐다. 이제 내 인생에 뭐가 됐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플러스 6%까지 떨어졌는데 제일 불안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이익이 나는 걸 보고 빠지면요. 되게 막 안절부절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어제 그랬습니다. 이거 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싱동방이라고 뉴 오리엔터 에듀케이션 앤 테크놀로지 같은 미국 중국의 사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10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다 빠진 거거든요. 10배 갔다가 10배 1000%까지 났다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느 날 10배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다시 다시 온 거예요. 그거 한번 느껴보신 그 기분은 정말 말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 빠질 때는 거의 한 번에 빠졌거든요. 한 번에 손수성 없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손해본 시간 이게 아니고 어떤 과정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금리 이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국제의 숙리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부터 2년 5년 10년 30년분이 있는데 올해 1월 3일 날 보시는 것처럼 1년물이 0.39 2년물 0.73 5년물 1.26 10년물이 1.51 30년이 1.92 였는데요. 현재 보십시오. 1년물이 0.39에서 1.84까지 거의 6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2년물 2.40까지 올라갔고요. 5년물 2.79 10년물 2.86이고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0년물 국제수익률을 3자 본다는 걸 얘기했을 때 여드넷 앵커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거 말이 되는 거냐 3자 보겠냐 3자 거의 봅니다. 여러분들 4월 달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빨리 올라가는 금리 이상 여러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빨리 올라갈 때는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훨씬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뭔가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이번에 그 믿음을 내 프로세스에 산산조각 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나오는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걸로 보이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한 가지 희망했던 게 테슬라였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테슬라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죠. 이거 보시면서 테슬라 여러분들 제가 뭐 차를 만든다 몇 대를 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왜 대한민국 1등 기업이 됐습니까? 많이 보유한 종목? 왜 1등 됐습니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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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수치로 직접 보게 되고 2020년에 많이 매수한 거예요.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ARKK하고 테슬라 몇 몇이었습니까? 그냥 많이 올라가는 거 산 겁니다.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10배 올랐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테슬라가 이러한 경험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비안을 빨리 매수하고 루시드를 빨리 매수한 거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2007년부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2010년 상장했습니다. 테슬라가 상장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까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레린컴이 67억 달러 적자 적자 적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부터 95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났는데 이때 흑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주가 그때부터 올라가거든요. 적자 날 때는요 많이 올라봤자 100달러 이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대부터 주가가 100달러 이상 가더니 쭉쭉 올라가서 100달러자 주식이 첫 200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언제 올라갔냐 정확하게 이익이 플러스가 반대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떤 기업도 여기에 예외가 안 됩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M&R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보통 여타 기업들 특히 제조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플러스 전환되지 않으면 절대 주가가 못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이 경험 때문에 지금 수많은 분들이 리비안이나 이런 관련 기업에 좀 물려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주식을 보실 때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이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미국 측에서 혼쭐 안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테슬라 딱 들어갔다 10배 먹었다. 나는 이 결론만 보시는 거죠. 결론만. 결론이 중요한 이 과정이 어땠냐를 꼭 기억하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새로운 기업들 돈을 못 버니까 일단 내가 포트폴리오 할 때 제외시켜 놓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테슬라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정확하게 올라갈 때 이익이 급증할 때 주가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에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보여드려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못 나올 때는요.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봤자 100달러였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왜 갑자기 종을 주셨죠? 이제 뭐 종은 시간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 장인젤 장훈석 부장님께서 7시간 시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을 한번 치고 가시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예요. 최고다. 종을 혹시 그전에 치셨습니까? 내일 쳤습니다. 어제도 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메타가 갑니다. 테슬라 장이죠. 테슬라가 오늘 갈 걸로 보이는데 테슬라 장이죠. 의외로 테슬라가 말이죠. 테슬라는 약간의 예상된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폭을 조금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라고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월 21일 목요일 날 목요일 맞죠? 네. 시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출발 상황입니다. SM표가 0.93% 올라왔고요. 힘차다. 다우가 0.74% 나스닥이 1.37%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어제 많이 봤으면 많이 올라가는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또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갖고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오늘은 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생각되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늘은요. 어떤 큰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테슬라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연합을 미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바로 실시간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실시간 맵 혹시 봤습니까? 그전에? 봤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까? 3일 동안? 야 테슬라. 오늘 뭐 전체가 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거의 붉은색이 안 보입니다. 대부분 다 테슬라가 9.98% 올라가서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죠. 거의 10%가 급등하고 있는 저렇게 큰 게 10%씩 간다는 게 천조짜리 회사가 하루에 10%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넷플레스는 오늘도 좀 속보 빠집니다. 넷플레스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이 못 나오면 한 대에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저게 10%씩까지 어떻게 좀 뺄까요? 좀 내려가게 안 될까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저쪽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도 금융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뭐 금융주가 최근에 붙임이 심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가장 반대편에 있었던 엔비디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오늘은 반대기의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도 상승폭이 조금씩 높여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메타 플랫폼 수는 0.97 1도 안 되는 정도 1도 창피한 정도 부끄러운 부끄러운 상승을 보인다는 거 미리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기사도 역시 나오지만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하고 오늘 또 파월 스피치가 예정돼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파월 스피치가 5월 초 아닙니까? 5월 FNC 미팅이 앞두고 있어갖고요. 아마 아주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영향을 주는 얘기는 않을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장 시작전 나온 기사를 간단히 볼 건데 최근에 항공주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항공실적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항공주는 대부분 다 실적이 올해 아니면 2분기부터 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이 좀 안 가긴 했죠. 리오프닝이 갈 때가 됐죠. 항공이 그런데 항공이 좀 인기가 없잖아요. 워런버펫도 항공주는 그렇죠. 조금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고 리오프닝 컨셉트 지금 섹트별로 온도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호텔 쪽은 완전 신고가거든요. 너무 위로 완전 가 있는 상황이고 자 한번 기사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메리칸 에올라인이 나왔는데 항공이 다 좋아요. 좋고 또 늦어도 2분기 연말까지 플러스 수익이 예상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아메리칸 에올라인지가 10.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또 유나이티 에올라인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염려 없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여행 관련주가 이번이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저희가 거짓말한 게 다섯 번째입니다. 거짓말 이번에는 꼭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에 대한 우려? 외에는 좋아지는 것 어차피 좋아지지 않으면 지금 어쩌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AT&T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AT&T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워너미디어 유닛을 떼어내면서 스폰오프 일단은 차량 인도 31만대 맞췄고요. EPS 매출을 다 맞췄기 때문에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다음에 전년 동기대 매출이 81%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완벽한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평균 성장률이 50%까지 나왔기 때문에 로봇 택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궤도가 왔기 때문에 웬만한 주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록스 같은 건 보지 마시고 제록스는 이미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올드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니까 역시 최근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공무망 이슈에 대해서 약간 이슈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7.3%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바나 같은 기업들 카바나 중고체 판매업체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손실폭이 커지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1.44가 적자였는데 2.85까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들이 혹시 중고체에 관심이 크시면 카멕스 KMX라고 하는 카멕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조그만 기업들은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렘 리서치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죠. 이게 아마 최근에 ASM에서 시작 나왔죠. 잘 나왔죠. 잘 나와서 죽고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 기업도 이건 좀 빠지네요. 1.3% 빠지니까 크게 빠지는 거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약 11센트가 빠졌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EPS가 조금 빠졌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간단히 보고 아까 못 봤던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요번 요 그림이 뭐냐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관심이 되게 많아갖고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서있냐 가격이 멎어있냐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흐리는데 거의 거의 옆으로 기어요. 기는 모습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여러분들을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비트코인 관련 ETF에 대한 자금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 자금이 급증 들어올 때는요. 올라갑니다. 똑같은 시기거든요. 이 하얀색과 빨간색이 똑같은 시기인데 작년 연말이에요. 올라가죠. 많이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자금이 빠져나가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몇 개월째 옆으로 기는 모습 왔다 갔다 플러스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주가도 비트코인 주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조금 자금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이런 말씀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이거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시죠? 거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관심가? 엄청 많으시죠.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이? 네. 그렇군요. 이걸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아니 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종목이 쭉 20개 있고 21개째 이걸 매수하시면 계시니까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의 배신인데요. 4월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갖고 온 그림인데 제가 얘기했죠. 4월달 무지하게 좋았다는 거 거의 50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요. 4월달 평균 수익률이 1.7%가 올라갔습니다. 가장 좋은 달 확률이 약 74%로 압도적으로 좋게 좋은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달 딱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 좋은 게 11월 1.4% 12월 1.3%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번 달 이번 달 많으면 저한테 물어보죠.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번 완전 배신당했죠. 아직 4월이 안 끝났으니까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아있군요. 끝까지 가봐야 되죠. 끝까지 가봐야 되죠. 그때 급등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 되니까 그러면 뒤집어 엎으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제가 바로 이거 딱 말씀하실 것 같다고 준비한 글이 이겁니다. 현재까지 SMF가 2.5%가 빠졌거든요. 1.7%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시죠. 한 4%가 올라가야 돼요. 지수가 오늘 일단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 오늘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고 쭉 올라가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왜 어렵냐면 4월 달에 금리 이상에 대한 가속화가 너무나 가시화되니까 이게 좀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우리 두 분 말씀처럼 이번 달에 한 방 있죠. 4월 말에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 빅테크 업체들이 좋아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가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가 안 좋았냐면 애플도 마이크로스포트도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까지 4월 달에 등락이 다 많이 났어요. 이들이 거의 시장의 4분의 1이거든요. 25%니까 이들이 다 죽을 수 있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가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죠. 그 금리 이상이 가장 치약한 종목이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인 이 종목들이 이걸 역전하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장은 무조건 잘 나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 정도 하락을 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 4월 달이 충분히 마이너스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실제로 뭐가 좋을 것 같냐 물어보신 분 위해서 혹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테슬라이 발표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존 메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엔비디아는 5월이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요. 아마존은 비용 급증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운송비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서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지난 분기에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리비안에 대한 지분에 대한 이익도 발견됐잖아요. 이번에 빠지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어쨌거나 지금 iOS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어려움 안 사겠습니다. 그런 거 그냥 사지 말라고 하시죠. 어쨌거나 기사가 나온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사지 말라고 하시면 사겠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이것도 한 한 달 전에 보여드린 건데요. ARKK ETF ARK 이노베이션 ETF죠. ARKK하고 그다음에 닷컴버블 때 그림을 같이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색이 ARKK에 대한 2010년부터의 차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해석 지튼한 해석이요. 닷컴버블 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거품을 품은 형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닷컴버블 때 주가 올라갔지만 왜 거품이냐 생각했냐면 숫자가 뒷받치면 안 됐거든요. 실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ARKK 역시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게 실적이 없는 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같이 가는 똑같은 이 궤적이 곧 조만간 끝납니다. 이것들로 간다고 닷컴버블 때까지 이때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비슷하다.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혹시 ARKK가 지금 저점대비 얼마나 반등했는지 혹시 아세요? 저점대비 바닥에서 ARKK 보통 고점대비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점대비 얘기해요. 저점대비 모르겠네요. 진짜. 저점대비 얼마나 버티냐면 8%입니다. 8%? 거의 안 올라온 거예요. 바닥에서 조금만 더 빠지면 다시 신저가를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했잖아요. 반등했는데 ARKK는 거의 반등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제가 지금 ARKK 얘기해도 지금 우리 형님들이 나와서 욕을 안 하시잖아요. 별로.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팔고 나가. 대기 많이 팔았어요. 대기 많이 매도했어요. 대기 많이 매도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순위에 많이 밀려있는데 하여간 지금 워낙 많이 기다려도 주가 반대의 기회가 없으니까 많이 손질하고 나가셨는데 어쨌거나 ARKK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 큰 그림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을 테슬라가 살리고 있고 넷플러스가 여러분 죽였는데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금리 이상이 가파랄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검증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는 거. 그런데 다음 주에 모든 게 밝혀지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에 밝혀질 것 같고요. 우리 또 제가 볼 때는 크라이막스가 메타가 나오느냐 실천할까느냐 정점을 대지 않을까 이루지 않을까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어차피 워낙 충분히 188달러라는 어떤 아주 낮은 가게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깨지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깨지고 내려가면 그렇죠.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일정춘몽 그렇죠. 일정춘몽이 될 수도 있고 표현 좋습니다. 일정춘몽 좋습니다. 한낮 꿈이었던가 이 바닥에 견손해야 되는데 너무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막 나온 기사 하나만 보여드리면 머스크가 일단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 자금이죠. 465억 달러를 준비했다는 것 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밖에 없어요. 어떤 자금이라든지 없는데 우리 이남호 교수님 말씀하셨처럼 465억 달러면 충분히 465억 달러면 충분히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금을 충분히 빌리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어차피 제가 본 기사인데요. 미국 부자분들이 자기도는 안 쓴대요. 보통 보통 은행을 이용하거나 차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만간 가부간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마지막 시간 돌아온 장앤제 또 미국 시장 같이 보니까 너무 좋고 저희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앞으로 미국 시장의 어떤 향방을 가를 수 있다. 그런 의견까지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미국 출신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OK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we recently got to battle 여기 wir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